안녕하세요 키스엠입니다. 세번거리 엔터테인먼트의 첫번째 공개 오디션을 축하드립니다. 저도 첫 오디션 볼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.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떨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. 이번 세번거리 오디션 첫번째 오디션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첫번째가 아니라 두번째, 세번째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결과, 좋은 진행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종합엔터테인먼트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구요. 언제나 좋은 일,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. 세번거리 엔터테인먼트 이름 참 멋있네요. 첫번째 공개 오디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 오디션 통해서 정말 재능있는 분들이 많이 발탁돼서 가요계 또 연예계를 많이 빛냈으면 좋겠습니다. 멋진 선배들이 많은 기획사니까요. 이번 참가에서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뽐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오디션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. 이번에 세번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첫번째 공개 오디션이 열린다고 하는데요. 정말 재능 많고 끼많은 친구들이 합격해서 좋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 소희도 응원할게요. 세번거리 오디션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